아 크크크 개꿀 재미네 몰래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지 조회수 100만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크크크 야 나 지금 지하철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면서 춤춘다 크크크 너 이로선 탔냐? 어떻게 알았냐? 크크크 아 진짜 서울 사람들 너무 부럽다 자기들만 문화생활 즐기고 얜 또 뭐래? 크크크 뭐야 그냥 흔한 이로선 빌런이잖아 괜히 있다가 나한테 불똥치기 전에 자리 옮겨야겠다 어 뭐야 또 다른 빌런의 참전인가? 에휴 왜 저러고 살까? 여기 이로선 소유산행 열차 1234칸인데요 이상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요 빨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하네 내가 나서야 되나? 야 이 X야 나이를 거꾸로 쳐먹었냐? 마스크 안 써 산소마스크 씌워줄까? 안녕하십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